제가 원준이 형 매니저 의사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음주운전 제2의 장원준 내가 만들어줄게 대단하다 원인은 좀 이제 장원준보다 김태식이 대세야 더 센 걸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것보다 주셔야겠습니다 저 바닥부터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드라마에서 민수 역할 니가 해라 맥주광고 태식이가 찍었다네 아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너만은 매니저가 없어 너처럼 똑부러지는 매니저 하나만 구해주라 김태식이 안기 전에 담배 좀 사온나 우리의 스타 김태식이가 사주면 담배가 피고 싶어서 그런다 아이가 내가 키우던 개가 제주니까 좀 신경 쓰이네 그 유명세가 사람을 괴물로도 만들더라 나 드라마 제작자예요 중국 광고주들 핸들링 안되면 제 회사 손에도 감수하셔야 돼요 나랑 같이 일하는 거 어때? 내 드라마에 내 배우 꼽는 거? 당연한 거야 그게 장사고 나랑 함께 해줘 장원준이 하려고 했던 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뭐야 넌 왜 저렇게 빈티가 나니? 넌 왜 저렇게 빈티가 나니?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나랑 같이 털이 넌 왜 저렇게 빈티가 나니? 너는 넌 왜 저렇게 빈티가 나니? 아멘